속옷 어디 있다고 그랬지? 다시 한 번 물어봐야겠다 속옷가게 근데 속옷 아무 데나 사면 안 되잖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속옷이 애매필 아니야? 애매필? 그런 거 하지 마 부담스럽다 니가 뭔데 띠발라마 신경을 쓰고 그래 애매필 아니야? 애매필? 시케인? 시케인은 좀 그러지 않아? 여자들 속옷은 애매필 아니야? 빅토리아 시크릿 빅토리아 입어 빅토리아 시크릿 오늘 일단 공방 가기 전까지 계속 방송할 거야 플로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아 선글라스 벗을까? 벗자 그래 눈가를 봐야지 벗자 아 쓰레기통 버리고 좀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여자들 속옷을 좀 살 수 있을까요? 여자들 속옷 좀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매장 이름이 뭐예요? 솔부요? 솔부 어때? 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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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부가 많이 사나요? 비너스랑 소울이 많네 아 그렇구나 제 여자친구가 H컵이거든요?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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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남자 속옷도 팔아요? 남다부로 막투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H컵 있어요 H컵 저희가 제일 큰게 G컵이세요 A B C D E H 윗둘레 얼마나 되세요? 윗둘레가 75H 75H는 국내 사이즈로 잘 안나올텐데 그래요? 여기 없나요? 세이브로 사던거 막 이렇게 아 저희가 제일 큰게 75G 한국 차이 되고 있는게 그정도 괜찮은데 왜냐면 브랜드마다 컵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크게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아 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 모브랜드 75H 아 예 저희꺼보다 컵이 작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제가 뭐 개인 촬영하는건데 여기 사장님을 찍진 않고 제가 여기 솔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그 VJ시죠? BJ시죠? 어 VJ 아 예 BJ 아 그래요? 저희 많이 오는데 아 그래요? 저는 남순이라고 합니다 남순 네 어느 남순이요? 남순 유명 치면 나오나요? 어 저는 뭐 이제 네 뭐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 저희 집에 있는 아가들이 사인받아오라는데 1등이에요 제가 제가 1등이에요 진짜요? 네 누구누구 사인받아오라 그러는데 사인해드릴까요? 어 네네 진짜요? 남순하면 이렇게 한번 전화해보세요 나 알아요 다 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번 사인받아볼게요 지금 보니까 아세요 아프리카? 아프리카TV 알고 유튜브 보세요 누구봐요? 보는데 모른다고요? 너무 하시네요 여자분 되게 예쁘장하신거 봤는데 지금은 지금도 너무 예쁘시네 사인받아볼게요 네 사인받아볼게요 네 사인받아볼게요 사인받아볼게요 아 저요? 네 친하다니면 사인받아볼게요 아니 투시은이라고 투시은이요? 응 시은이라고 저희집에 있는 아가가 저 이거 한번만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아 네네 아가가 어프리카TV를 꼭 즐겨보니까 네 시 은 남순 뭐 뭐라고 적어야 되지? 여기다가 남순이라고 적어주세요 응 혹시 사인만 보고는 모르니까 엔 에스 남순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낙선하네요 여러분 아 진짜 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연습 좀 하셔야겠네요 아 예 네 아 요게 지금 제일 잘나가는 꼭 엣지컵 아니더라도 네 이게 저희 메인이라서 요즘 많이 나가는 이거요? 좀 만져봐도 돼요? 그럼요 속으시니까 뭐 네 네 컵이 상당히 네 큽니다 이거보다 더 클 이게 뭐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맞으신다고요? 육덕 육덕이거든요 육덕지는데 육덕지거든요 잠시만요 얘보다 한 컵 큰 네 이분은 아마 분명히 젊으신 분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도정용은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디자인이 좀 더 영한 디자인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고객님 네 그쵸? 디자인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지컵은 한정판으로는 얘가 신상이세요 아 신상이요? 가장 잘나가는 다른 거는 지금 거의 막 F까지 밖에 안 나오세요 아 그래요? 디자인이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 이게 앞에 마네키 입은 건데 약간 이런 게 저는 이런 게 약간 좀 이런 게 좀 있고 디자인도 이렇게 있긴 한데 80F 하나 딱 있어요 A B C D E F G H F는 안 맞아 그니까 지컵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없나요? 여기 근처에? 저도 여기 처음 사러 와봐가지고 저희 브랜드가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도 아 그래요? 고객님 다른 게 없으니까 거의 수입으로 직구를 직구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저희가 그나마 사이즈는 제일 많이 아 그래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입는 분들은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들릴게요 제가 다른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쪽으로 올게요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았다 잘 쪘다 잘 쪘다 잘 쪘다 잘 쪘다 잘 쪘다 맞지? 여기 뭐 어디가 어디 있지? 아 카라엘 마켓 너무 좋아 계속 먹다 보인 것 같아 스무스런 좋았지 인정? 아니 여기 뭐 없나? 엠에필? 아니 뭐가 좋다고? 솔브랑 아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나 있다 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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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님 후원도 오늘 감사합니다 저기요 여성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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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알아야 안하지 빅시 빅토리아 시프리시 어디인 줄 아세요? 몰라요? 대단한 헤떨 형님이 몇개 주셨죠? 헤떨 저희 여성분들 빅토리아 시크리 소본매장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 가까이 어색 얘네 아는게 뭐냐 얘네들 여기서 어? 사돈어른! 안녕하십니까 패션 형님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형님 사돈 청경 고맙습니다 아유 물어봐야 되는데 빅토리아 시클 즐거운 쇼핑 행복한 곳 롭스에서 만나보세요 SNS 했던 브랜드인 메디큐브 유대급이라 안 돼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시간에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그 쿤 형이 쿤 형 쿤채 형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쁜분들 많은 거 같은데 지금 없다 겨울에 와서 확실히 돌아다니기가 싫은가 보다 어 어? 아 오천돌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길 좀 여쭐게요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 어디 매장 어딘지 아세요? 찍는 거 아니고요 얼쩡 불편 벌레보도 탔죠 아니면 자기를 찍는 거 같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 분은 개 같을 수가 있지 자 안녕하세요 찍는 거 아니고요 그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 매장이 어디인 줄 아세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저기 밥집은 맛있는데 어디인 줄 아세요? 세로스쿠리 세로스쿠리? 세로스쿠리 뭐가 맛있어요? 뭔데 음식 메뉴 오! 메뉴가 뭐가 맛있어요? 초밥 초밥이요? 네 식사하셨어요? 그래요?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요 제가 친업진이라 혹시 아프리카 보십니까? 아니요 안 봐요 유튜브 보세요 여기 남순 맞아요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잠깐만 커플이에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아니 본인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아니 어? 안 찍어 안 찍어 아 저 찍고 싶은 얼굴이 아니야 응 알잖아 내 눈높이 형 형 한번 찍어도 되잖아 진짜 발생해 형 일로 와봐 아 잠깐만 와봐 아니 나 알잖아 와봐 한 번만 아 지금 우리 찍어 빼야돼가지고 빨리 올 거 아니야? 아니 뭐 맛있는 데가 어디야? 커플이야 형? 네 그럼 맛있는 데 알 거 아니야 음식 아니 음식 맛있는데 알잖아 여기 사람 아닌데? 어? 여기 사람 아닌데 난 여기 사람인가? 아니 여기 여기서 데이트 했을 거 아니야 형 아 나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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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쫄고 와 야 친구 챙겨 형 어? 뭐라고?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당연히 알지 형 형 어디 가요 그러면? 어디 갈 거야? 오빠 나 지갑 지갑이요? 제가 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뭐 비싼 거 입으시네요 몸클래요? 돈 많나 봐 아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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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어디 가야 돼? 여기 한국으로 일본edar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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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ам 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순입니다 유튜브 인터넷 프로듀 determine 요즘 무슨 소리를 딱 맞지 못한다고?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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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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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살 27살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지금? 지금? 한국말을 잘 노 한국말? 말을 잘 못하고 계시구나 노 한국말 오케이 바이 땡큐 노 한국말 아니 잠깐만 아니 형 맛있는데 어딨냐니까 누나 언니 아니 맛있는데 어디서 알려줘요 아니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저희 여기서 먹었어요 이게 뭔데? 메뉴가 뭔데? 여기야 이게 뭔데? 스테이크 스테이크치? 근데 나 혼자 먹기엔 좀 창피하지 않나? 혼자 많이 먹어 혼자 많이 먹어? 빅토리아 시크릿 형도 어디인지 좀 알려줘 자 안녕하세요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빅토리아 시크릿 소금 매장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안나 한국이를 안나 전화 안나 안나 한국이 왜 왔지 갑자기? 가로수길 가로수길 없다고 아 아니 여기서 먹을게 여기서 먹을게 가로수길 뭐 가로수길 벗어나고 싶지 않아 일단은 그러면은 천천히 소긋부터 소긋부터 먹자 안나 전화해봐 일단 앙라 아 앙라 또 없어요 여기 핸드폰에 안나 안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한테 이상하신 거 아니고. 전주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티비 남순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저기 여기 맛집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음식? 몰라요? 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맛있는 음식점이 뭐 있는지 혼자 먹기에 남자가 마시기. 본인들 찍는 거 아니고 저만 이렇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혼자 먹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먹는 데는 알고 있으세요? 저기요. 아벤딸 알갔던데요. 어디 어디? 아 이거 뭐지? 저 앞쪽이 현대구 쪽 가면 되게 줄 섬는데 있는데. 아 그래요? 같이 갈까요? 그럼 같이 먹을까요? 밥 먹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리시죠? 고등학생이죠? 네. 인사 한 번 할 수 있나요? 아프리카티비인데? 알겠습니다. 여자한테는 안 벅스러우니까. 징글징글하다 진짜. 언제 여자 팬이 생길라나. 아니 오늘 그러면은. 아니야. 왜? 구름이가 왜 몇 개 몇 개 알려줘. 바로 알려줘. 오오오 말하지 말고 몇 개인지 알려줘. 이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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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구름이. 구름이련 정신 차렸구만. 요거. 빅토리아 베이비가. 빅토리가 베이가. 그거 소고점 아니야? 빅토리아 베이. 빅토리아 베이. 소고점 아니야? 요거. 최은 누나가 삼선선. 응. 최은 누나 결혼했다듬만. 아 슬채 누나가 결혼했지. 별로 이쁜사람 없는데 저거 아이템이야? 어 인형 인형도 사고싶다 집에서 껴안고 있을거 맞다 러너 대훈이 대훈이 생일이었다는데 어제 대훈이 가방같은거 이런거 안맬려나? 대훈이? 대훈이 채야? 하나 선물 강제로 보내주면 좋을거같은데 좋아하겠지? 좀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DJ입니다 이쁘십니다 하나 사야자고? 연지? 아 맞다 내일 철구도 봐야되니까 연지꺼랑 러너꺼 사야되겠다 죄송한데 이게 그 애기가 여자애가 여자아이가 4살 5살 4살이에요 두명이 가방 이쁘거 좀 추천해주시면 안돼요? 네 저만요? 살려구요 사면 안돼요? 촬영하면 안돼요? 촬영하면 안돼요? 그렇다면 나가야죠 네 맞죠? 죄송합니다 그럼 그냥 들어오기면 내가 뭐 허락받을 필요 뭐있어 그냥 내가 사면 되지 아니 요즘 얼마나 크기야? 아니 뭐 촬영 뭐 아니 사면 되잖아 내가 이거 사갖고 가면 되잖아 요걸 먹으면 내가 알아서 요거 먹을게 그냥 핑크? 아 이게 크기가 다르잖아 이게 크기가 다르잖아 요거를 이게 되게 조그만한거고 이게 큰건가? 내 손바닥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손바닥 손바닥 두개 크기만 하거든 제일 작은거? 아 신고 당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형들 그런거 신고 쓰지마 작은거? 어 오케이 작은거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 두개 이거 똑같은거 사주자 그냥 핑크핑크 유차니꺼 유차니 세윤이 선물 사주러 나왔다 봐 유차니 유차니 남자들 이런거면 되겠지? 이런거 매니야? 근데? 좀 약간 메이커 사줘야되지 않아? 메이커가 그 약간 뭐라야되지? 뉴발 뉴발 이런데 사줘야되는거 아니야? 나이티? 근데 가격은 비싸면 8만원돈데 공룡? 공룡? 아 공룡 이거? 요거 앞에 있는거? 요거 요거 요거? 잠깐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키가 몇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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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뭔지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대충 살게 이거 3개 주세요 바로 그냥 결제해 주시고 바로 나갈게요 제 몸만 찍고 있거든요 아예 안 찍어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지방시 사주라고? 미친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지방시 나도 못잇는데 거폭 아들은 그럼 아프리카 아들 딸들 다 사줄까 지금? 근데 난 거폭 형님 몰라 형 근데 여기 촬영이 안된다니까 내 모가지만 찍고 있으니까 이해해줘 그럼 바로 계산으로 갈게요 15만 7천원이요? 15만 7천원이요? 일시불이요 예 일시불이요 아니면 48개월 이 정도 되나요? 그런 건 안돼 서명 한번 부탁드려요 이거 잔액이 부족하다구요 잔액이 부족하다고요?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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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도 없나요? 됐어요? 네 영수현 좀 주세요 흠 흠 돈이 없다 진짜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아 예 요번에 내가 돈이 좀 크게 나간게 있단 말이야 몇개가 뭐가 나갔냐면 고소권 고소권 변호사 비용 인당 인당 한 명씩 고소하는데 백만원 인당 백만원씩 들어가더라고 그거에 좀 변호사 비 그것도 싸게 좀 많이 하친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돈 크게 나간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 주위사람이 돈이 급하다 해서 근데 인증 인증 검증된 BJ라 검증된 BJ라 누구라고는 말 못하고 내가 좀 급하다길래 내가 좀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변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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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하자이 마시떼 니온진데스 쌤 잘 까네 3시 10분? 많이 시간이 없네 안녕하세요 형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역시 코치밴드밖에 없구만 500개 통패는 누구에요? 500개 통패는 누구에요? 둘기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 잠깐만 건너편 원더블아 신사 8번 출구 오케이 야쓰 애매필 없대 어 애매필 없다네 어우 추워 어 돈 좀 애껴요 아 그 뭐야 내가 수잘떼견대는 안쓰잖아 이런건 다 이런건 다 이런건 해도 되지 이거 아깝다 생각하면 안되지 내 방송 재미를 위해 다 시간 내주고 했던 분들 그거 다 챙기는 건데 맞잖아 체윤아 486개 따랑이에요 딱따 따랑이에요 원더블아? 원더블아 가라 그랬지 방금 맞아? 원더블아 가라 했지 원더블아 여기 가라고? 오케이 원더블아 좋아? 어 여기도 괜찮아? 여기 가자 뒤뒤 빵빵 뒤뒤 빵빵 뒤뒤 빵빵 뒤뒤 빵빵 뒤뒤 빵빵 낮에 나오면 이렇게 좀 신나긴 해 응 보는 사람은 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어 안녕하께요 안녕하께요 네 저는 이거 뭐지 제 여자친구가 75C에요 C 네 좀 디자인 좀 볼 수 있을까요? 시루씨는 C컵은 지금 진열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C컵은 디자인만 골라주시면 제품을 준비해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디자인별로 지금 C컵이 저 앞쪽에 퍼펙트 볼륨 라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음 지금 잠깐만 물어보고 잠시만요 그럼 어떻게 즉흥적으로 사서 주는 게 나 아니면은 주문을 해서 주는 게 나 즉흥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아 뭘 몰래 사임이 말했는데 즉흥이 낫지 같이 가서 사자 없으니까 다음에 오게 뜹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 올지 모르지 언제 올지 모르잖아 밥 먹자 밥 밥 밥 밥 먹자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8번 출구야 MF? 아 8번 출구 MF 한 번만 더 갈게 근데 지금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 봐봐 내가 지금 인터뷰를 하려고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거든? 사람이 없어 보면 알겠지? 사람 없는지? 어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없네 어 내가 남군형처럼 이제 약간 인터뷰도 살짝 하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어? 여기 약간 뭐 그런 거 같다 내가 뭐 아카데미 연기생을 준비하는 건가? 응 아 그래 나도 서울에 친구가 이게 있으면은 서울층 이제 봉준이처럼 이제 같이 이제 막 크루원들처럼 이렇게 같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하면 재밌을 텐데 빨리 픽스맨 뽑아야 되겠다 이제 슬슬 어? 어? 킹스맨 슬슬 뽑아야 되겠어 같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좋을 거 같아 외로워 나오긴 나왔는데 킹스맨 뽑아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8분 출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손을 들어요 나가서 오른쪽이요? 저쪽으로 나가서? 맞아요 MFA 속옷 그쪽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카리스마스 오나먼트 스노우볼 디자인의 고급실 메이저 안 뽑았으면 좋겠다고? 메이저 이미 없어 메이저 이미 다 다 딴 데 가가지고 아 모델이다 나와보다 사이즈가 진짜 모델이다 모델 같다 모델 같다 자 타팬 비하 타팬 팬들 비하 팬비하 BJ비하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비하 쳐내십시오 하지마 형들 8분 출구가 어디에요? 그쪽으로 가시면 나와요 친절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형들 대상투표 누르고 있지? 나 이번 연도 대상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형들한테 자존심 딱 가가지고 대상하고 형들 내가 닉네임 하나하나 다 불러줄게 고정 3천명 싹 다 불러줄게 그건 구라고 그건 못하고 대상 받아야 된다 대상 받아야 된다 이제 보름 남았다 보름 아 근데 나 만약에 이번에 상 만약에 대상 받는다면 그래도 뭐 14명 주고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아 나 그럼 대상 받으면 아프리카 대상 받으면 네이버 프로필에도 기재가 등록이 된다고 들었거든? 나 기재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거 받는 거니까 어쨌든 난 그게 제일 하고 싶어 네이버에 나 기재되는 거 어 프로필 등록 어 그거 그거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네이버 프로필을 등록하려고 해도 내가 이력이 없어가지고 등록이 안 되더라고 뭐 탑5 받고 개 지랄 좋지랄 떨어도 안 돼 대상 받아야 돼 대상 하나뿐이 냉뚱개 나이 나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려합니다 그래 그래 저기 8 나 어디까지 왔냐 8번 출구가 어딘지 아세요 형님? 아니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8번 출구가 어디에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근데 오우 오우 하나 뭉수가 심남순계 뭉수 고맙다잉 뭉수야 그래도 나 참 진짜 오래 해먹었지 않냐 나 근데 진짜 옛날에 막 100명 200명 볼 때 막 그때 하아 진짜 많이 장조리 발전하지 않았냐 뭉수야 어? 너 채팅쳐봐 내가 매니저 한 번 줘볼래 쟤가 완전 진짜 오래 된 그거거든 채팅쳐봐 뭉수야 어 엄청 발전했죠 그치? 나 방송 맨날 매니저 있냐? 아니 모바일 이거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신기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야 그때 써니도 야 써니도 아직도 봐 근데 뭉수야 나 많이 늙었냐? 근데? 니가 봤을 때 니가 나 25살 때 봤지 50살이라니 아 뭉수한테 물어봐 나 천명 먹방하면 천명 막 얼평하면 이천명씩도 봤지 뭉수야 내가 그 내가 그 양반 만나가지고 놀러다니라 방송 좀 못해서 오지 나 진짜 뭉수야 증인이야 산증인 나 진짜 먹방하면 치킨 뜯어도 천명 보고 먹방 끝나면 막 2,300명 이렇게 보고 막 소개팅 방송 3천명 진짜 그랬다니까? 그때도? 그때도 나 컨텐츠 하려고 막 머리 짜고 이랬던 사람이야 어? 코트 똥받이 시절 내가 그거 코트 형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그 양반 똥받이 시절 아니 그 양반 옆에 있으면서 오히려 시청자가 더 빨렸어 원래 새우가 고래 잡아먹는게 아니라 고래가 새우 잡아먹는다고 메이저 학구가 메이저랑 합방하잖아? 그러면은 더 따먹혀 오히려 따먹혀 나 그나마 있던 고정 200, 300도 다 빨려가지고 막 100명 140명 되고 그랬었어 살 때 진짜야 오히려 내 방송 보다가 나만 보던 사람이 코트 형을 알게 돼가지고 더 재밌다고 가기 더 빨려고 그랬었어 오히려 안 좋아 안 좋아 결국엔 개인 능력을 키워야돼 어? 뒤에 MF1? 뒤에 뒤에? 어? 지나왔어? 어 오케이 아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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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1 좀 비싼데 낮에 보니까 좀 신선하긴 하다 어? 오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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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 그 살 건데 저만 촬영할게 몸만 찍으면 안 될까요? 네 그래도 안 돼요? 사는데 좀 너무 아 이게 여자친구 속옷 살려고 촬영이 어떤 거냐면 설명을 일단 아프리카 BJ 저는 남순이라고 하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제 진영이 누나와 레이지제이 누나나 이렇게 다 방송을 하고 이렇게 연예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관심 없으시겠지만은 소금만 사고 나갈게 네 디자인 받으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75C요 저희 걸로 75C 네 디자인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이즈 한번 봐 드릴게요 네 디자인 어떤 거 디자인 어떤 게 이쁜가요? 요즈부터 베이스만 아 이거요? 네 오 이거 좀 야하지 않나요? 이거 좀 야하지 않나요? 크리스마스즈 이거 내가 남아공 멤버들에게 사줬던 거 같은데 이 디자인 비슷한 거 맞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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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 비슷한 거 같은데 아 MF 아 MF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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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F는 좀 사이즈가 더 크게 나오나요? 세세하게 나오네요 세세하게 나오네요 세세하게 조금 더 세세하게 세세하게 다른 브랜드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해외에 살다 왔거든요 세세하게요 뭔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75C D로 보면 되겠네요 D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아이씨가 오시지 않으니까 네 제가 사이즈를 아시고 오셔서 선물 교환권 드릴게요 아 그래 그럼 75C로 어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귀엽고 키가 제가 서볼 수 있나요? 같이 키가 네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이거 많네요 그럼 어떤 좀 세세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귀여운데 네 72로 받아서 다른 브랜드 사이에서 72 75C에 보시면 72 72요? 72 72 72 안 맞으시면 교환해드릴 테니까 디자인만 봐주시겠어요? 아 네 지금 위에 보시면 P.O.P 사진 보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요? 네 어 내 취향은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 상품은 지금 사이즈는 품절이 레드 상품 같은 경우 사이즈 품절이 제일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빼고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음.. 골라주신 거 일단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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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90 90 90 90 90 나 요거요 이거로 드릴까요? 네네 팬티 사이즈 90도니까 95도니까 네 네? 팬티 90 90 90 근데 이건 남다른 90 전화 찬스 한번 써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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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ㄱ ㄴ ㄱ ㄱ ㄱ 세세하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알아 알아 그럼 70D로 간대? 어 바지는? 70D 니 밑에는 뭐 입어? 제일 작은 거 뭐 제일 작은 거 몰라 나는 여자 거 여자 90.. 90.. 입으라는데? 72? 그.. 아니 아니 90.. 90 정도? 90 정도 알았어 응 어? 어? 있잖아.. 흑시한 거 흑시한 거 어어 흑시한 거 샀어 아이 괜찮아요 나는 변태 취향이라 알아서 할게 흑시한 거 저 저 확인 결과 그 90.. 밑에는 제일 작은 거 90이면 되고 D로 달라거든 D로 D 있는다는데 D? D? 그쪽에서 결제 도와드릴게 네네네 예 돈이 있.. 있으려나 모르겠네 얼마죠? 선물 포장하시면 3,000원 추가될데 선물 포장 도와드릴까요? 아 예 선물 포장해 주셔야죠 네 팬티는 교환 환불 따로 안 드시는데 괜찮으실까요? 팬티요? 네 어.. 예 뭐.. 네 괜찮으세요? 네네네 보라는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 가능하시니까 네네네 오세요 네네네 5,8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5만원.. 5,800원이요? 되게 안 비싸네 할버 도와드릴까요? 48개월로 48개월 안될거 같은데 체크카드 결제 도와드릴게요 서명 어떻게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일시불로 해주세요 네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촬영 안되면 흥수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혹시 아프리카 같은 건 안 보시나요? 유튜브 아시는 분 없나요? 들어본 사람도 주로 보긴 볼 거 아니에요 가끔씩 안 봐요? 유튜브에 남순 치시면은 이제 뭐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까 한번씩 봐주세요 네 아 나 눈가에 주름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라인마트 아 지금 몇 살처럼 보이나요? 솔직하게 여덟이요? 네 한 살 어리게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하나뿐이 냄순게? 누가요? 아 백남순 저 안녕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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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는지 말을 해줘야죠 30 30 30 30 38 로 보았다고요? 아니죠 아 네 28 28 28 아니 그냥 여자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지 뭐야 사귀어 여자친구하고 애가 썸뇨 썸뇨 속옷 사주려는 얘기냐 멍청하게 응 아 또 둥둥둥 형님 뚜니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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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안녕히 계세요 예뻐 예뻐 민무늬 민무늬는 진짜 싫지 아니 다 좋으면 민무늬도 예뻐 진짜 나 갖고 있을 걸로 아 진짜? 응 형님들 예뻐 그냥 이왕 사주는 거 애들이 원하는 걸로 살까요? 나요 형님 예뻐 진짜 안 어울리는데 야 니가 땡땡이 좀 잘 어울릴 거 같아 땡땡이 땡땡이?